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게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니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은 말씀의 전체 흐름은 앞으로 말세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시대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삶을 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세의 시대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성노인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세의 시대의 징조입니다 첫 번째 말세의 시대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 지금의 시대를 말세라고 하고 이 말세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옷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의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말해서 말세의 지말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세의 지말이라는 것은 말세의 시대 속에서 거의 끝부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디모데우서 3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은 이 말세의 유토피아가 온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세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가장 먼저 예언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주 우리 70년에 노마에서 노마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무너뜨려 버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후에 막강한 이 중세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자 했는데도 200년 동안 전쟁을 시도했는데도 못 찾았고 또 지금도 세계에서 돈과 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는 마호메트 신전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은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예수의 시도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0명 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나라와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일단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교회 안에는 10명의 청녀가 있는데 5명의 청년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없고 이 5명의 청년은 등을 가지고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청년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청년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말세에 교회 안에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라는 것은 뭐냐면 보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일반 교회의 어떤 장노님께서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도망간 장노님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말세의 염소 같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큰 용이 나타나 이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큰 용이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그 큰 용은 창세기 3장의 예빼 곧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우스 3장에는 이 3장 말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또 돈을 이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결국 이 영적 문제가 와서 죽게 되는 것이라고 또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에 말세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의 약속을 불순종할 때부터 이 불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영적 문제 속에서 고난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세를 사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세를 사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말세를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사는 지혜 중에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불신앙이 아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불신앙을 하냐면 내 생각으로 또 내 경험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계산으로 불신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간시키고자 하는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간시키고자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와 이간시키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하고도 이간시키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과 계속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세시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이 결박되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지혜 중의 지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말세를 사는 지혜 중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한 1600년 정도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을 한 것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학으로 나눠졌는데 구약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고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소 1장 20세에서 21절 말씀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가장 크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냄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하고의 갈등이 있거나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거나 나의 길이 안 보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사우랑과 다이왕이 나오는데 이 사우랑은 예배를 우습게 여겨서 블레스의 전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제 시간에 왔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본인이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무엘 상 우리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왕은 10편 우리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왕은 예배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는데 한 왕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다이왕처럼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세 시대 속에서 사나에게 속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의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